경북 동해안에는 모처럼 많은 비가 오락가락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밤사이 곳곳에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태풍의 반경이 넓고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